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말이 좀 복잡해 그렇죠? 지금 이 말을 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별로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됐으면 좋겠다 조금 다른 번역으로 봅시다 여긴 조금 명확하네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참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뭐가? 왕국이 임하며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하면 임합니까? 이 땅은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세우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을 참 조상으로 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에지프트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모세를 지켜서 해방시켜가지고 그래서 가나한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가나한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다 누구요? 이면에 보면 누가 있어? 사단이 있어 그래서 각 민족 각 나라들의 우상이 다 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다 사단이야 그 본질이 사단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 모두가 다 신은 신인데 조건적인 잡신들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신이라고 그러면 다 조건적인 신으로 알고 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말입니다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조건적으로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줘야 돼 아시겠죠? 그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왜 왜 아브라함을 찍어서 불렀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찍어서 부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분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그것을 자꾸 말해 주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거를 자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자기들의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다 지도자들이 또다시 우상 곧 잡신 곧 조건적 신들을 자꾸 가르치니까 이 세상에 모든 신은 다 조건적이라고 딱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갈대어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 그 당시로서는 문명이 가장 발달해가지고 가장 풍족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었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요 우상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우상을 나무를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각종 모양을 만들어서 그래서 팔아요 파는데 그 이윤이 대단하다고 왜 신을 싼값에 팔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거를 사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놔놓고 다 그 앞에서 절하고 할 텐데 비싸게 팔아야 권위가 있지 그러니 이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도와서 나무도 잘라오고 거기에 나무를 깎기도 하고 거기에 색칠을 칠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그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집 한 채 값이야 세상에 그거를 사다가 놔놓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뭐하는 거야 그리고 또 동시에 아브라함 자신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뭐하는 거야 이거 그렇잖아 웃겨요 안 웃겨요 여러분 그렇게 웃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웃기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아요 그러나 돈이 원칭 잘 벌리니까 그런 소리 뭐예요 다 거부해버려 우리가 거룩을 삽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서 벤츠를 사가지고 이거를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자랑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자랑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동창회에 가야 돼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동창회 그 벤츠를 보러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동창회 한 날이 돼서 근 한시간이 걸려서 운전을 해가지고 동창회를 하는 선배님 집 앞에 가면 돼 아 이놈의 동네는 가로등을 밤에 가로등을 안키는 동네야 그때가 12월달 그 망년회 겸 동창회를 가면 돼 12월달은 해가 빨리 지니까 저녁 7시가 돼도 깜깜해 차가 보여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게 그 차 안에 축치고 앉아 있었어 왜 누군가가 내 차를 이 벤츠가 내 차라는 거를 뭐예요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게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알지도 못한대요 하나님 뭐라 그렇게 삼구야 왜 이렇게 웃기니 쪽팔려 안팔려 쪽팔려요 쪽팔려 뭐라 이런 것이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많이 할수록 여러분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악령은 뭐라 그래요? 거부하라고 그래요. 거부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 이제 좋고만 먹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잡시는 뭐라 그래요? 태호가 안다 못해.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평생 이 짓을 하고 살 수는 없다. 그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나 평생 이 짓하고 돈만 잘 벌리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맞아. 내가 어떻게 맨날 나무나 깎고 색칠이나 하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의미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의미가 없어도 돈만 잘 벌리면 됐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요. 저도 뉴스타트를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미국의 최첨단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그런데 내가 평생 이걸 하고 살아야 되냐.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해요? 돈은 막 벌려요. 그런데 환자는 내가 봐도 내가 해주는 치료로 나을 수가 없어. 약점은 약점은 그 증세나 일시적으로 완화되지. 그러다가 이걸 내가 평생 돈은 많이 벌려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옷도 막 최고급으로 입고. 그때가 1970년도예요. 1970년도 초반. 대한민국은 형편없었습니다. 길에도 포장이 안 돼 있고 연탄재가 쌓여 있고 하수는 뭐예요. 이것도 덮여지지 않지. 냄새가 나고. 그런 때였어요. 1970년. 1970년은 아기였죠. 75년도에 태어났어요. 진짜 형편없어요. 그래서 돈만 벌면 된다. 돈 버니까 얼마나 좋은지. 벤츠도 타고, 별장도 사고, 보트도 사고, 집에서 수영장도 있고. 역시 돈이 좋구나. 이랬는데 병원에 가면 돈이 아무리 좋지만 내가 평생 약 주고 그렇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잘 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 좀 더 정말 진리를 찾고 싶지 않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돕고 그런 삶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같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이게 돈이 들어와서 좋지만 사실 네가 웃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줬지만 누구만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암환자가 세빌리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료해서는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을 의사들도 물론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의사들 알아요. 그리고 환자들도 뭐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자꾸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거기서 나는 안 끌려갈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게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 그곳에 살 수 없어요. 그곳에 살면서 우상 만드는 거를 뭐예요? 포기한다면 신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 이제 그 안에 그러면 우상신들에 대한 뭐예요? 모독이지. 그럼 아무나 또 만들면 돼요. 그렇지도 않다고. 어중이떼이야만 만들면 누가 사겠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지방은 벌써 아주 뭐예요? 아주 그 신들 우상을 다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 집 신을 사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안에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다가 터키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 처음 살던 데는 아마 이락 건방일 거예요. 그러다가 쭉 이제 가능한 땅으로 가다가 터키 하란 이라는 곳에 거기서 그냥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포기를 하고 거기서 막 살자. 이래다가 아버지가 죽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난한 땅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가난한 땅으로 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조건적으로 더러워졌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사명을 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다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걸 느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12명이 되고 그래서 자손들이 번성해서 그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무식하게 천박하게 야만적으로 살던 시대에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다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의 신을 알고 살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혈통적으로 왜 야만스러운 막 이런 그런 상황이 없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쫙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 결국은 변질돼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으나 결국 사단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다. 뭔가 아시겠죠? 거기서 또 그 이스라엘에서 타락한 철저히 조건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서 그 와중에서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적일까? 이렇게 많이 갖다 받치면 복 많이 주고 안 갖다 받치면 벌 주고 그런 분일까? 그래서 우리가 신이 조건적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나는 그렇지 뭐예요? 하나 나는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사랑해. 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세웠지만 결국은 결국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러 온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끝났어. 끝나고 이 무조건적 사랑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오늘 우리들 가슴 속에도 흘러들어 온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그 십자가가 바로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이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 왕은 없지만 그 백성들이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진짜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언제?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하늘 하늘 나라 여러분 존경합니다. 하늘 나라 나라 복 받으신 분들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암한테 감사해야 돼. 아시겠죠? 암이 안 걸렸었다면 아마 권영숙 씨한테 암 안 걸렸을 때 이런 소리 하면 피크크크크 알았을지도 몰라. 무슨 웃기는 소리 하나야. 그랬을지도 몰라. 그러나 다 생명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세상이 뭐예요?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형태로 왔기 때문에 우리와 꼭 같은 인간의 유전자 다 변질된 상태 기형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부족한 상태 어떤 그걸 다 따가지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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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피 땀 흘립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로부터 뭐요? 지나가게 없어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그런 십자가 턱 못 박혀서 잠시 죽었다가 살아남 이름은 그게 와다야 안 와다야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 죽었다 살아남 할 텐데 그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만큼 힘들었다. 그를 감수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감수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더 문의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최후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밥 밥 밥 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양식 이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말씀의 양식을 주셔서 다시금 다시금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을 뭐예요? 키워주시고 딱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다 하셨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오늘의 일용할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지금 함께 드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우리의 빚진 자도 용서해 주옵시며 다른 번역으로 좀 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여기서는 죄인이라는 말 죄를 지었다는 말을 빚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왜? 그 빚은 생명이야. 우리는 생명을 버려버렸어. 생명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요?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오해해 버렸다. 자 이거는 다음에 따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들게 하지 마읍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른 번역을 좀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든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과 악령의 음성을 동시에 듣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든다 무슨 말이에요? 악령의 음성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한 시험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다 그렇습니다. 제일 유명한 시험이 다 사람들이 알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르소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시험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단의 별명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시험하는 자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등 가신다. 가신다. 그 누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에게 나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그럼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신학 성경에는 확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소로 가면 여기 오면 완전히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확실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뭐요? 몰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하나님은 그 악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다른가요? 구약하고 창세기 22장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해 봤습니까? 저는 이런 걸 발견하고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봐도 대답이 형 시원찮아요. 오히려 물어봐서 대답 듣고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해결했습니다. 신약을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절대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말도 거짓말일 수가 없다. 그런데 정반대다.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면 정반대말을 해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몰라요? 엄마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 엄마가 내 아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내 아들아 그럴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구요? 며느리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친다 그래 놓고 다음 날 이 병신아 나가서 팍 죽어버려라 반대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아니요? 같은 말 안 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이 자식아 나가서 팍 죽어버려라 너 말이 사랑한단 말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투자를 했는데 왕창 속았어 사기당했어 그래서 아들이 키가 죽어있는데 엄마가 이 병신아 너 같은 놈은 나가서 죽어라 그게 죽으란 말입니까? 사랑한단 말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아들이 투자를 하다 사기를 당했으니 바보 같지만 바보 같다고 엄마가 미워할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있는 돈 다 털리고 나가서 죽어라 하는 말이 나가서 죽어라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마음 아파 죽겠다는 말이지 맞죠? 성경은 성경을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 그런 식의 말 말은 이론적으로 하면 틀린 말이야 그렇죠?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 말을 따지면 그 문장을 따지면 사랑한다는 답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맞아? 안 나오지 그건 미워하고 미워한다는 말이지 그러나 그거는 그 말을 글로 써놓을 때는 이거는 절대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표정 너는 사랑이야 그렇죠? 잘 나갈 때 사랑하는 것보다 더 불쌍해 더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인 논술적 기록이 아니야 기록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무슨 적이에요? 감성이야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막내 아들이 우리가 살던 동네가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 그런데 공 가지고 길어서 놀다가 야구공을 던졌는데 바로 우리 옆집 유리 창문 하나가 한 수백만 원 가는 창문이야 그 유리부터 스테인 글라스라고 그게 과당하고 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꼬마가 뭐예요? 왜 가지고 주인이 나왔어 그러면 이 아빠가 그 주인 보고 얘가 던졌으니까 얘한테 물어내라고 그럼 말 돼야 안 돼? 안 돼지 그러면 그 주인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잘못 던지라 그래가지고 깨서니 내가 물어내겠다 그러면 나중에 아들이 아빠 보고 뭐라 그러게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잖아 그때 아빠가 뭐라 그래야 돼? 네 잘못은 다 내 잘못이야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자녀들이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은 자기가 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제가 선글라스가 아주 비싼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바다 좀 보호해달라고 키가 작아서 가판 위에서 바다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안경을 자기 그래서 아빠 이 안경 얼마짜리야? 이거 300만 원짜리야 자기한테 한번 씌어달래 그래서 조심해 그런데 누가 자리 불렀어 고개 왜? 고개 다들 퐁당 빠졌어 이 딸이 막 숨을 못 쉬는 거야 그 비싼 거를 갑자기 뭐라 그래 이 주먹을 쥐고 아빠 가슴을 치면서 아빠가 잘못해서 빠트린 거래 그럼 제가 아빠로서 내가 씌워주면서 너한테 주의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네가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안경이 빠졌는데 왜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지 그거 딸을 사랑하는 아파요 그 애는 아빠가 다 잘못한 거야 아빠가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왜 그 녀석은 아빠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까 믿으니까 떠넘길 수 있을 만큼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떠넘겨요 그래서 우리도 다 떠넘겨야 돼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감성적으로 봐야 돼 이성적으로 절대로 안 풀려요 성경에 이사회에서 에스케이스 무시무시한 말들만 깔렸습니다 그거는 다 이런 하나님의 그 복받치는 뭐예요 그 감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이놈의 새끼들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이놈의 새끼들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더니 이렇게 될잖아 이놈의 새끼들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막 퍼부어요 이사회 백성들한테 내가 절대로 너희들 가만 안 둬라 두고 봐라 이게 사랑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봐요 조건적으로 본다고 그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다 죽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꾸로 가르친 거야 그래가지고 구약은 무섭다 구약은 심판이 하나님 다 겠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맞아 맞아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아빠가 씌워달라고 그럴 때 안 씌워주는 건데 아빠가 왜 씌워줬을까 아 참나 나도 바보야 아빠가 기꺼이 뭐예요 딸의 잘못을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내가 받들인 거 맞아 아니야 아빠가 받들인 걸로 해 이래 돼야 서로 사랑하게 되지 그렇죠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 자식이 진짜 나한테 충성하는지 안하는지 좀 보자 아들 갖다 바쳐봐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쓴 야구보나 이 마테노 하나님이 절대로 의도적으로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시험을 주는 당사 그 뭐예요 진짜 사단 이 말이에요 그 사단을 시험 사단이 인간을 시험해서 유혹해서 시험에 빠뜨려서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시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적 표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선적 표현이 있어요 감성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질문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읍시고 라는 그 말이 이제 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시험을 직접 인간을 시험한다는 것과 안한다는 것을 뭐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는 증명이야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분인데 시험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할 건데 라는 전제하에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시험하시고 그런데 나는 좀 시험 안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가 변치되어 버렸다 인간이 인간이 이 주기둠 문을 뭐예요 오해하고 있다 이거 참 하나님 시험하신 뭐 아닌데 하나님 나는 빼주실 수 없어요 제가 그동안 헌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거를 내가 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거나 하면 저쪽에서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은 나한테 있지만 내가 사단 쪽을 선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뉴스타트 할 때도 사단은 너 엄마 너 거기 가서 돈 엄마 한 달에 월급이 70만 원 엄마 너 지금 한 달에 말이야 7천만 원 버는데 70만 원이 뭐야 그런 유혹 속에서 그래도 하나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나는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즉 시험에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집에 가도 그런 시험이 와 자꾸 옆에서 누가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일본 가서 요새 면역치료라는 거 있는데 요즘은 주사를 8대를 맞아야 된대요 한 달에 한 번씩 8개월 동안 그런데 그 주사 한 방에 세상에 1200만 원이래 8개월 맞으면 9600만 원이야 세상이 1억이야 그거를 맞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뉴스타트도 하고 그것도 맞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말이 될까요? 결국 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1200만 원 안 줘도 졸지만 안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뭐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비쌀수록 더 믿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런 걸 했다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생명에 대한 나의 신뢰심이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해요? 확 폭락 해버려요 왜? 내가 그 생명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그 의존 그 믿음이 어떻게 분산된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착실한 남편이 마누라보고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최근에 진짜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당신하고 그 여자하고 나하고 셋이서 사는 게 어떨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본처가 어떻게 되겠소? 참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이 그 본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그런 감성적인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존해 봐야 진짜 별 볼일 없는 것 그런 것에 그게 다 우산들이야 나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보세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라 오직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며 사단이 내 욕심을 자극해서 자꾸 오셔 거기에 뭐요? 내가 끌려가는 거지 결국 사단이 낚시밥으로 주는 욕심 그게 내가 끌려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는 안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래서 욕심이 나서 내야 될 세금에서 어떻게 내가 300만을 속였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무소에서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과징금을 천만 원으로 올렸어 이제 이렇게 욕심이 잉태한 적 뭐요?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결국은 사망이냐면 스트레스가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결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를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이랬다 저랬다 병줬다 약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생명만 좋은 것만 그 사랑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의 귀속말을 대놓고 네가 왜 암 걸린 줄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암을 주셨는지 알아? 왜 이렇게 너를 암을 걸리게 해서 시험하시는 줄 알아? 이 성경을 확실히 모르면 사단이 자꾸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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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